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저도 예전에 살던 집에 개미 있었어요. 엄청 작은 애들. 분무기로 뿌려서 죽였던 것 같은데. 잔인한 게 아니라 얘네가 저히 물면 어떡해요. 물려본 적 있는 것 같아요. 생각해보니까. 엄청 예전이긴 한데. 그럼 여러분도 집에 개미 나오면 그냥 못 본 째 지나가세요. 그러면 자다가 개미가 막 뒤에 들어오고 올라타서 깨물고 엄청 작은 개미는 괜찮아요. 근데 막 한 층로 같은 데 있는 좀 큰 검은색 개미들은 무서워요. 엄청 빠르잖아요. 걔네 그리고. 여러분 저 그리고 이번에 아이돌 공부 살짝 해봤어요. 아이브, 뉴 진스, 어텐션, 어텐션 그 노래 도와. 아 이 정도 가지고 박사는 아유 감사합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자. 뉴 진스 몇 명이냐고요? 아유 잘죠. 저 이번에 공부해왔다니까요. 민지, 하니, 다니엘, 혜린, 혜인. 저를 무슨, 에? 상호야 너 뉴 진스 누구 있는지 알아? 형 알아? 형은 알아? 알지. 알지. 민지, 하니, 다니엘, 혜린, 혜인. 어떻게 알아? 형 잘한다. 그래 상호야 공부 좀 하면서 알아. 나 너무 옛날 사람이야 지금. 순서 바꿔서 말해보라고요? 혜린, 혜인, 다니엘, 민우? 미누 아니에요? 미누 맞잖아요. 아 미누디. 윈디. 아 헷갈렸어요. 미누 켄타브로스랑 헷갈렸어요. 좋았다. 현나 좋았다. 왜 안 해줘. 응? 오늘 안 해줘. 방송하고 있다가 텐션 다 죽었네. 어? 어허허? 어허허?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야? 어허허?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줘 나도 지금 기대가 되는데. 아니 진짜 오늘 오늘 방송 채팅 진짜 잘 안 보고 진짜 제대로 해볼게. 제대로 해볼게 나 진짜 오늘. 어제는 방송 중 아니었는데. 안 해. 안 해. 안 해. 왼쪽에 있어 왼쪽에. 그냥 가. 형 갑봐. 몸 대봐 몸. 제장준 좀. 몸 대봐. 어 나 베이터 하네. 아 얘 샷 끊으면 어떻게 하는데. 아니야 아니야. 야 디디디디디디. 아 뭐야. 언제 돌았어. 아니 개피. 아니 한 대 못 박았어? 아니 못 박았지. 나 죽었어 그냥. 형이 늦게 가서 다 죽었어. 아니야 나 베이터 썼잖아 너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나 베이터 쓴 거 봤잖아. 안 썼어. 썼잖아. 안 썼다 이게. 어 살려줘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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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. 아 근데 다들 템이 딱 봐도 고였는데? 기다려봐. 내 아이템 어디서 봐. 나도 반을 해야 돼 이거. 나도 반을 껴야돼. 이 사람들 이 미친 템 발로들 안 되겠어. 아니 템으로 게임하잖아. 오케이 됐다. 아니 이 사람 자꾸 내 거 먹어. 아니 이 사람이 자꾸 내 거 뺏어 먹는다니까? 나 안 되겠다 이 사람. 이 사람 죽여야겠어. 야 우주선 뭐야. 아이 우주선 이건 아니지. 아 우주선 나 이거 비매임. 우주선 비매. 오. 오오. 아이 와 실드를 몇 개 쓰는 거야 지금. 와 근데 진영아 넌 진짜 개못한다. 응 반을. 어. 구라띠. 어 나이스 딱 빨려. 어 뭐야 왜 그. 아. 아 내리다. 어. 야 보여줄게. 고인물이 뭔지 보여줄게. 이게 고인물이야. 와 형 뭐야? 이게 뭐? 이게 고인물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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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